윈도우즈 11에서 검정 잉크로만 인쇄하는 방법 컬러 잉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검은색 잉크로 문서를 인쇄하려면 검정 잉크로만 인쇄하도록 인쇄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정 잉크로 인쇄하지만 컬러 잉크도 사용되는 경우 프린터는 검정과 컬러 잉크를 혼합하여 이미지 선명도를 높입니다. 인쇄할 문서 또는 사진을 열고 파일을 클릭한 다음 인쇄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메뉴에서 해당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프린터 속성을 클릭합니다. 용지, 품질 탭에 회색조로 인쇄해서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고품질 회색조 또는 검정 잉크만 선택합니다. 고품질 회색조 옵션은 컬러 잉크와 블랙을 사용하여 고품질 흑백 인쇄를 수행하는 반면 검정 잉크만 옵션은 검정 잉크 카트리지만 사용합니다. 선택했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든 인쇄 작업에 대한 인쇄 설정을 저장하려면 윈도우스에서 프린터 및 스캐너를 검색합니다.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인쇄 환경 설정을 선택합니다. 회색조로 인쇄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선택합니다. HPG1 유튜브 채널에서 더 유용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룸링터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